안녕하세요. 건프로 타육이에요. 꽃게 모양을 한 타육이, 꽃게 같아요.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이곳은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농장이에요. 레마 보시면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육이들은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잖아요. 반할 수밖에 없는 다육이들. 새로운 다육이농장, 샬롬 다육농장.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농장. 다함께 보시죠. 마리아 철화 12만원. 25만원. 1세대 호주 핑크. 25만원. 크고 거대한 원종 미라클 보여드릴게요. 자구봐요. 카리스마 있죠? 상남자 자구네요. 상남자. 전국에 계신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사랑하는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 귀한 다육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원종 미라클. 비교하시라고. 빨간 화분 옆에 올려놨는데 꼬마 화분이네요. 완전히 꼬마. 곰 마리아. 이 정도 다 알아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언니들. 이어서 갑니다. 1세대 호주 핑크. 택배 가능한 샬롬 다육농장. 세상에 아메스트로 이렇게 크고 거대해지나요? 아메스트로. 프랭크 철화. 와 정말 너무 멋져요. 육종 도감마리아. 이렇게 짱짱하고 거대한 육종 도감마리아. 집에 데려가고 싶. 바라만 보고 싶다. 우리끼리 약속해야죠. 오늘은 구경만 해요. 아가보이데스 보고 계십니다. 건프로도 사랑하는 아이죠. 일렉트라. 일렉트라 보고 계십니다. 건프로가 여러분들께 처음 다육이 농장 소개해드리는 샬롬 다육농장. 여러분.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이에요. 방울복랑금 4만원에 오늘 서비스 차원에서 4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택배 가능한 매장이에요. 방울복랑금 4만원. 따단. 16,000원. 샤포테. 샤포테 16,000원. 8,000원. 쌍두. 레드 글로우. 레드 글로우 8,000원. 너무너무 귀여운 짱짱하고 건강한 귀여운 체리 8,000원. 8,000원 체리 로즈. 한몸값 하는 아이들이죠. 귀여운 젤리피치 12,000원에 데려가세요. 추천이요. 샤를로즈 6,000원. 만원 TM. 올가을 인기아이죠. TM. 택배 가능한 매장.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일본 마리아 12만원. 물드는 본격적인 다육이들의 계절이라 하나같이 다 매력적이네요. 독일 샴페인 3,000원. 모두가 귀여워하는 다육이죠. 크리미 6,000원. 건강한 프랭크 철화. 8,000원. 이렇게 크고 거대한 피가르. 대품 피가르. 5,000원. 다다익선처럼 많은 분들이 많은 다육이를 사랑할수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링고스타 하나같이 거대하고 크고 짱짱하고 건강한 다육이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구경 자세히 자주 보여드릴게요. 링고스타 6,000원. 밥그림 4,000원. 좋은 건 다 함께 모두가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건프로 다육이 화분 나눔하고 있어요. 응모해주세요. 4,000원 밥그림. 두 아이들 수영 비교해주세요. 4,000원 밥그림. 한때 비싼 아주 비싼 몸값 자랑했던 이 밥그림들을 이렇게 몇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니. 밥그림 8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육이에 빠지는.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품이에요. 밥그림. 보고 계신 아이는 4만원에 먼디. 먼디 4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야무지게 물 잘 들고 건강한 아메클론 3만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3만원 아메클론이에요. 6만원 도간마리아. 너무너무 건강해서 반하고 있어요. 보고 또 보고 영상 짓고 또 보고. 건프로 엄청 오늘 좋은 구경 많이 하네요.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들이 있으면 전화 문의해주세요. 문 리버 8만원. 문 리버 8만원. 다육이 물든게 너무 고급져요. 문 리버.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입니다. 너무너무 센스있네요. 체리. 자국까지 하나 달아주고. 4만원. 건프로가 추천해요. 너무 이뻐요. 체리. 4만원. 모닝듀 4,000원.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실 때 메모하면서 보시면 다육이들 쇼핑하시기 편리해요. 미국 마리아 4만원. 압뇨압뇨 얼굴 자세히 더 보여드릴게요. 옆라인 미국 마리아. 따단. 귀엽고 짱짱한 다육이들 틈에 이렇게 특이하게 에보니 금. 금 라인이 저렇게 눈에 탁 띄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사하죠? 에보니 금. 우리 언니들, 오빠들은 그냥 눈으로만 힐링하세요. 에보니 금. 세상에 세상에. 밥그림 군생이요. 12만원. 갑니다. 홀딱 반하셨어요. 언니들. 밥그림 군생 12만원. 다음 아이들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또 다른 아이들 보시면서. 아쿠아 옐로우. 25,000원. 아쿠아 옐로우. 25,000원. 정신 차리면서 다육이 영상 찍어야지. 어우. 다 반해가지고 저 너무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곰마리아. 35,000원. 헤라클레스. 묵은둥이 헤라클레스. 8,000원. 베란다 거리대에 다육이들 비닐로 잘 덮어주고 계시죠? 상당히 특이한 다육이가 많죠. 핏 카우이 금. 40,000원. 4,000원. 40,000원 핏 카우이 금 보시면서. 15,000원. 핏 카우이 금. 항상 건프로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떤 다육이들을 기다리나 궁금하기도 해요. 곰마리아. 35,000원. 저희 집 다육이는 아침저녁으로 밤이슬을 맞으니까 색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마리아 금. 12,000원. 감상해주세요. 12,000원. 마리아 금. 우리는 눈으로만 봅니다. 앞으로 자주 희귀하고 귀한 다육이. 건프로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영상으로 올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다육이 보셨어요? 에클라시아. 에클라시아 35,000원. 더 자세히 디테일샷 갑니다. 에클라시아 35,000원. 샬롬 다육농장 영상 보고 계십니다. 모든 다육이들 택배 가능해요. 우리 또 S라인, 허리라인 한번 보고 가야죠. 35,000원. 에클라시아. 샴페인 느낌나는 샬롯. 묵은둥이 샬롯. 4만원. 이렇게 큰 샬롯은 처음 봤어요. 샬롯. 6만원. 샬롯이 얼만큼 커지냐고요? 이만해요. 샬롯. 6만원. 몸값 충분히 뽐내고 있는 콜로라 빈. 콜로라 빈 4,000원. 원종 마리아. 2만 5,000원. 예쁘게 건강하게 다육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다육이들만 구입해주세요. 가능하면요. 짱 끝에 그냥 빨간 매니큐어를 그냥 촥촥. 원종 마리아. 2만 5,000원. 구경하면서 찍느라고 좀 카메라 흔들려서 정지화면으로 또 찍어봤어요. 항상 건프로가 말씀드리죠? 똑같은 이름 아래 같은 얼굴은 없죠. 원종 마리아. 2만 5,000원. 건프로 다육이 화분 나눔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두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이언트 킹. 6만원.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이 카리스마를 보세요. 같이 우리 집 갈래? 자이언트 킹. 왕언니, 왕오빠, 젊은언니, 젊은오빠들.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면서 많이 다육이에 취하셨나요? 재밌게 보고 계시죠? 즐겁게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그만이죠 뭐. 마리아 철화. 크기가 뭐 거의 상남자 머리보다 큰? 마리아 철화. 날씨가 춥든지 말든지 건프로는 다육이에 취해가지고요 여러분. 체리핑크 5만원. 오늘 영상은 좋아요, 구독 좀 인심 팍팍 써주세요. 호주핑크 1세대 25만원. 즐겁게 다육이 영상 봐주셨죠? 건프로도 내내 즐겁게 다육이 촬영하고 편집했어요. 샬롬 다육농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저희 상남자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많은 전국에 계신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